진보라! 문 열어! 문 좀 열라고 제발! 진보라! 문 열어! 문 좀 열라고 제발! 뭐야? 저 보라집 만나야겠습니다.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문 안 열어주는 거 보면 보라는 만나기 싫은가 보지? 저 보라 꼭 만나야 됩니다. 보라는 같이 떠나라고 할 땐 죽어라 고집 세우더니 이제 와서 왜? 보라가 임신을 했답니다. 제 아이를. 어? 저 이대로 못 돌아갑니다. 일단 가 있어. 형님! 임신을 했든 어쨌든! 보라는 만나고 싶지 않다잖아. 전 만나서 애기를 들어야겠습니다. 저한테 임신 사실까지 숨기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. 가 있어. 일단 내가 보라랑 얘기해보고 연락하든가 할 테니까. 형님! 하... 합친 보라. 아... 임신 보라. 하... 하... 너 뭐야... 진짜야? 오빠가 임신했다는 게. 어, 맞아. 진 보라. 나 곧 외국으로 떠날 거야. 그러니까 오빠가 이혼 수속 좀 서둘러줘. 내가 왜 이러는지 오빠가 알잖아. 오빠가 난류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.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면 돼, 진보라. 그럼 수혁 씨. 이해해 줄 거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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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